한국라는 앨범의 소통을 여우와! 어, 비 많이 오면 시작했어요 좋아요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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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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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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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좋아 좋아 아 시원하다 좋아 좋아 징징대고 씩씩대고 징징해야지 오우 여러분 워커버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해드렸는데 뭐가 없을까 봐야 그렇죠 가자 오우 가자 여러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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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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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끼만 어울러 가자 박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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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아 좋아 원하는게 뭐야 네매 youth 님마 Quit 네매매 네매매매 oc 다같이 홀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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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달랐어 안달랐어 비가 뭔데 너만 잘랐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너 이제 그만 홀러 홀러 박자만 날 던치기 전에 눈을 던치기 전에 눈을 던치기 전에 나한테 세마트 와 네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벗겹찌기 전에 눈을 던치기 전에 눈을 던치게 전에 새워지 마 새워지 마 네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에이 당황할 수 자극적인 박수 하나 더 가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